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공부 이지 일렉트릭 반갑습니다 친절한 과외선생 연고맨입니다 이 강의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에 나오는 모든 수학을 정리하는 강의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제 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하기 전에 우리는 동류항하고 차수를 기억해내야 돼요 동류항하고 차수 동류항 오른쪽 위에 카드 띄워드릴게요 2단원에 있어요 한번 복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책으로 돌아와 봅시다 책으로 돌아와서 20페이지 한번 볼게요 20페이지 20페이지에 동류항이라고 있어요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항 문자 xyz 이런거죠 차수 x제곱 여기 있는걸 말해요 xy3제곱 z제곱 이거를 차수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x3제곱 하고 x제곱 하고 동류항이 아니죠 동류항이 아니에요 여기는 3차 여기는 2차 동류항이란 동류항이란 문자와 차수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4x하고 y는 동류항이 아니죠 4x하고 x는 동류항이죠 여기 1차 여기 1차 문자 문자 문자와 차수가 같으니까요 5xx 동류항이죠 5xx제곱 동류항이 아니죠 그리고 괄호를 푸는 법에 대해서 해볼게요 이런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괄호 앞에 부호가 있으면 풀어줄 수가 있는데요 괄호를 푸는 법 플러스가 있으면 각항의 부호를 그대로 3x 플러스 2 그대로 2x 마이너스 1 그대로 해줍니다 플러스가 있으면요 하지만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떨까요 3x 플러스 2 3x 플러스 2 2x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1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마이너스가 앞에 있어요 그러면은 부호를 바꿔서 써줍니다 안에 있는 것을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2네요 마이너스 2 3x는 부호가 없지만 여기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는 생략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2x는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 부호를 바꿔주는 거예요 마이너스랑 괄호랑 만나면 좀 어렵죠 플러스는 그대로지만 마이너스는 바꿔준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거를 해주면은 부호를 바꿔서 써줘야죠 플러스 3x를 마이너스 3x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y를 플러스 y로 플러스 2를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마이너스랑 괄호랑 만나면은 부호를 바꿔서 써줍니다 그리고 3번 저희가 1번 2번 했는데요 괄호에도 순서가 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이거가 있어요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 먼저 해라 이거예요 먼저 해라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런 공식이 있는데 딱 봐도 소괄호가 제일 안에 있어요 그런 다음에 중괄호가 두번째 있고 대괄호가 세번째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먼저 해주겠죠 2x 플러스 1은 계산이 안되니까 2x 플러스 1 그대로고 3을 곱해요 6x 플러스 3이 될 거예요 이거를 해야 돼요 마이너스 2까지 하고 이제 중괄호를 해봅시다 음 이거 계산할 수 있겠네요 6x 플러스 1이 되겠고 이제 이거는 계산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7 계산하면 6x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이렇게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해준다 괄호 앞에 3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분배법칙으로 곱해준다 6x 플러스 3으로 정리가 되겠죠 저희가 지금 동류항 괄호를 푸는 방법을 공부했어요 왜 했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예요 3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런 걸 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풀고 싶어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여기서 괄호 앞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으면 이거를 정리해줘야 돼요 첫 번째로 이걸 정리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돼요 왜냐 마이너스를 만나면 괄호 안에 각 항의 부호를 반대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괄호 앞에 플러스 이건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어요 플러스가 있으면 각 항의 부호를 그대로 이렇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동류항끼리 3x하고 마이너스 x는 동류항이죠 그리고 플러스 2라고 마이너스 2는 동류항이죠 각각 계산해주면 2x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게 있다고 해봅시다 플러스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안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여긴 플러스가 없을 거예요 플러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다 라고 생각해서 2x 플러스 1로 그냥 써주고 마이너스가 괄호 앞에 있으면 이거는 여기를 다 부호를 바꿔줘요 y는 플러스 y죠 그래서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동류항끼리 계산할게요 동류항 2x의 동류항은 뭐예요 마이너스 x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x가 되겠죠 1하고 동류항은 플러스 1 그래서 플러스 2가 되겠고 마이너스 y하고 동류항은 마이너스 y만 있네요 마이너스 y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정리를 하자면 xyz 순으로 써준 다음에 숫자를 뒤에다 써요 심플하게 이게 룰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해보았습니다 2차식의 덧셈과 뺄셈 2차식이란 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식이 있는데 다항식이 있는데 2차식이 있다 다항식이 있는데 2차식이다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5 다항식이 있는데 2차식이 있네요 5x제곱 플러스 y 2차식이 있네요 3x 플러스 y제곱 2차식이 있네요 하지만 이거는 y에 대한 2차식 이거는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합니다 다항식의 각 항 중에 차수가 가장 큰 차수가 2인 다항식 만약에 5x5승 2x제곱 이거는 2차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5차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2번 마이너스 x제곱 x에 대한 2차식 3x제곱 플러스 2 2차식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2차식이라고 할 수 있고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y 플러스 5는 2차식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2차식 y제곱 2차식 y에 대한 2차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식의 덧셈과 뺄셈도 똑같아요 동류항끼리 괄호를 풀고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하게 한다 괄호 어떻게 푼다고 했어요 플러스는 그대로 마이너스는 부호를 바꿔서 써준다 그리고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해준다 1등 2등 3등 그리고 동류항끼리 묶어서 동류항끼리 묶어서 계산해준다 y로 되든 x로 되든 똑같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전이랑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2차식이 있을 뿐이에요 2차식 똑같이 여기엔 플러스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대로 아무것도 없으면 괄호를 그냥 풀어줍니다 플러스일 때는 괄호를 그냥 푸니까요 마이너스일 때는 부호를 바꿔서 해줘야겠죠 2y제곱은 플러스죠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2y는 플러스죠 그래서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정리를 해줍시다 3y제곱하고 마이너스 2y제곱하고 빼면은 이건 덧셈이고 이건 뺄셈이니까 y제곱이 되겠죠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y에서 마이너스 2y를 빼면 마이너스 y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로우를 빼면 마이너스 4 이게 답입니다 한번 이걸 정리하면서 해보세요 이것 또한 기본 문제 많으니까 많이 풀어보세요 이게 그냥 전반적으로 나와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좀 기본적인 수학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시면은 전기기사에서 많이 막히는 게 맞아요 남들은 그래요 자기는 너무 당연하니까 어? 전기기사 공식망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공식망 외우면 되잖아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2차식의 덧셈과 뺄셈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강의가 있을까요? 저는 전기기사 강의를 많이 참고하는데요 없거든요 그냥 삼각감수 딱 정리해주고 코사인, 사인 그런 다음에 리미트 미분 공식 이 정도만 딱딱딱 해주지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강의는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수학을 정리하고 싶어요 많은 수요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학 때문에 전기기사를 따는데 포기하는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을 위한 강의예요 그래서 이미 기본 베이스가 있는 사람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빨리감기해서 넘어갔겠지만 저는 이거를 보고 있는 분들을 위한 강의를 하고 싶어요 저는 완전 노베이스인 사람들을 위한 강의를 하고 싶어서 만든 강의니까 꼭 같이 이거 끝내요 대학교 하는 애들이 전기기사를 빨리 따잖아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수학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전기기사 따는 속도가 엄청 빨라질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발송 매점 기술사에도 적용이 많이 돼요 건축 전기기술사는 수학이 많이 없어가지고 당연하게 커버가 되겠지만 발송 매점 기술사 또한 여기 있는 수학으로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기본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단항식하고 단항식 짧은 건 뭐 있잖아요 3x, y 이런 걸 단항식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다항식은 더하기와 빼기로 합쳐져 있는 거 x 플러스 y, x 제곱 플러스 1 뭐 이렇게 두 개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걸 다항식이라고 해요 단항식하고 다항식의 곱셈과 나눠셈을 해봅시다 이거는 전개가 포인트예요 전개가 포인트 한번 읽어볼까요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을 괄호를 풀어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전개라고 하며 전개하여 얻은 다항식을 전개식이라고 한다 전개식이란 표현은 필요는 없지만 할 줄은 알아야 돼요 2x,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라고 해봅시다 이거는 보시면 눈치채겠지만 여기 앞에 곱해져 있는 거는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고 더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볼게요 2x 제곱이죠 x, x 곱하고 2는 그대로 2번 해보면 2x하고 y를 곱하면 2xy가 되는 거예요 3번은 2x하고 마이너스 2를 곱하면 개수는 개수끼리 x는 그대로 마이너스 4x가 되겠네요 이게 딱 정리가 된 폼이죠 그래서 이대로 놓으면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3x하고 x 곱하면 3x 제곱 3x하고 마이너스 y를 곱하면 마이너스 3xy 3x하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3x잖아요 그냥 이렇게 차례차례 하나, 둘, 셋 세 가지 스텝을 해가지고 전개를 하는 거예요 단항식하고 다항식 단항식하고 다항식 계산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여기 2번이에요 이건 a가 뒤에 곱해져 있어요 뒤에 곱해져 있어서 똑같아요 b 플러스 c a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 이거랑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b a, c a 라고 해봅시다 하지만 곱셈은 또 교환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a, b, a, c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왜냐? 이거를 b를 5라고 하고 a를 2, c를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5 곱하기 2는 10 3 곱하기 2는 6이잖아요 a, b a가 뭐죠? 2, b는 5죠? 2 곱하기 5 10 a가 2, c는 3이죠? 2, 3은 6 똑같잖아요 그래서 5 곱하기 2하고 2 곱하기 5가 똑같으시 a 곱하기 c하고 c 곱하기 a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a, c, c, a 다 같은 거예요 이거를 곱셈의 교환법칙이다 라고 합니다 뭐 곱셈의 교환법칙 이런 표현은 몰라도 되는데 a, c하고 c, a는 같은 거다 문자 두 개가 똑같잖아요 이거는 알아둬야 됩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에 질문방을 만들었는데 질문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제 강의가 너무 명쾌해서 그러신가? 질문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세요 전투수학에 관련돼서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오타 지적은 많이 해주시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오타는 제가 정오표가 있으니까 정오표 한번 꼭 확인해주세요 동영상 설명에 있어요 그 링크 들어가시면 정오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 우리 다항식 a+, b+, c라고 해봅시다 단항식이라고 하면은 d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거예요 나누기 d, 나누기 3 이거 어떻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냥 3분의 1 곱한다고 했죠 역수 취해서 곱해주면 돼요 a+, b+, c는 d의 역수를 취해가지고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d, a+, b+, c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 해볼게요 이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먼저 하셔야 될 거는 2분의 1x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2분의 1x는 2분의 1 곱하기 x예요 그래서 x는 1분의 x를 할 수 있겠죠 2분의 x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2분의 1 여기 바 옆에 바로 있는 문자는 위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2분의 x로 바꿔주고 그럼 나누기 잖아요 여기서 나누기니까 나누기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곱하기 해서 역수 역수는 자리 바꿔주면 돼요 3의 역수는 3분의 1이잖아요 원래 이거는 1분의 3인데 3분의 1로 바뀐 거예요 5의 역수는 5분의 1 3분의 x는 3분의 x의 역수는 x분의 3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이거랑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x를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2를 곱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2를 곱하면 돼요 6x 제곱 마이너스 4x 하지만 여기에 x가 있고 여기도 xx가 있죠 그러니까 x를 하나씩 빼줘요 6x가 되겠고 마이너스 4x에 x를 나눠주면 4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답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한번 혼자 해보세요 다항식하고 단항식을 나눌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5번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 정말 알아둬야 됩니다 분배법칙을 이용하는 건데요 a 플러스 b c 플러스 t 이런 꼴이 있으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1번 2번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서 3번 4번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곱해서요 1번 계산해 봅시다 a 곱하기 c a c 더하기 그런 다음에 a d 2번 계산해 주고요 3번 b c 4번 b d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줍니다 순서가 이래요 a b c d 이거 말고 바꿔서 해볼까요? 바꿔서 해도 똑같아요 바꿔서 하면은 잘 못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3x 플러스 1 x 플러스 3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1번 해봅시다 3x 제곱을 해주고 1번 2번 그럼 3x하고 3을 곱하는 거죠? 9x가 되고 3번 x하고 1을 곱하면은 x 1하고 3을 곱하면은 3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하면 됩니다 1, 2, 3, 4 기억하세요 이거 자주 나옵니다 이거 전개하는 거 자주 나옵니다 계산기가 A, B, C, D 뭐 이런 거 넣을 수 있는 계산기가 있고 못 넣는 계산기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공학용 계산기는 없네요 여러분들 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거는 수학이 부족한 분들을 위한 강의니까요 이거를 꼭 알아두세요 여러 번 반복 숙달 해주세요 기본 문제 풀어서요 여기서 조금 번에 한번 해볼게요 번에 A 플러스 B C 마이너스 D를 해봅시다 이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앞에만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A, C하고 곱하면 뭐죠 A, C A하고 마이너스 D를 곱하면 뭐죠 마이너스 A, D 그냥 마이너스를 해주면 돼요 B하고 C를 곱하면 뭐죠 B하고 C를 곱하면 뭐죠 여기가 마이너스 있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그냥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있는대로 곱하면 되는구나 하시면 되니까 기본 문제도 꼭 풀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